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제가 미역국이랑 갈비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을까? 갈비찜 미역국은 해보죠 아니 미역국은 많이 해봤지 자 해봅시다 그러면 학생의 힘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먹힌 물을 제가 얻으려고 했어요 뼈에는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익혀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치사돼서 나오지 않게 한 지만 크게 삼으실 겁니다 원래는 과일 고추를 넣으라고 하셨는데 사실 과일 고추를 묻혀왔어요 크게 그냥 반통만 할게요 이기 시작입니다 한 번 익힌 고추를 빼는 거는 아아아아 저희가 그대로 하면 고기가 파! 인접션에 아까봐 오늘은 이 고기 거의 소고의 고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이기 때문에 은은은 많이 닿았어 열파먹어요 안 먹어? 이거 생각보다 더 많은데? 냄비 아래에 빈틈이 안 먹어 왜 안맞은거 아니야? 거의 후우위국입니다 응? 미역국? 맞아요 미역국이 원래 하얀거 아니야? 아 하얀 그 투명한거 아니야? 근데 우리 생선살 먹으러 가서 거기 생선을 먹어봤는데 미역이 여기 많네 많아? 난 국물 먹을 때 건더기 저은게.. 많은게 좋아요? 적은게 좋아요? 저요? 저요 저게 많은거 좋아요 전달 저기 막 시간가가지고 국 나오면은 안에 얼마나 들었는가 확인한 다음에 적으면 내거랑 바꾸고 에? 내가 언제? 아니 오해를 하잖아 미역을 같이 국가줘요 미역을 국가줘요 고기랑 같이 미역을 국가줘요 일본에서는 생일에 뭐 먹게? 모르죠 제가 일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 케이크 아 없어? 아마 뭐야? 우리 둘이 그런건지 못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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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겠지? 강하게 먹나? 치라시 듯이? 원래 모르면 짱구나 아딴 엄마 봐라 미역국은 사실 낳아주신 어머님한테 드리기 맞지? 어머니 아버지 오셨는데 생일날 내가 이거 미역국도 좀 깜짝 놀랐어 스코어이 우리 엄마 생일 언젠데? 나한테 얘기해줘서 나한테 질문하라고? 아톰이랑 같은 생일이라 말했잖아 아톰 생일을 몰랐지 철왕 아톰 4월 7일입니다 꽃이야 꽃이라고? 꽃이야 곧 곧 곧 곧이라고 와 냄새 질린다 미역국은 맛이 없어 보는데 왜? 이게 40분 하고 20분 정도 더 끓여야 돼 에? 이 냄새를 맡으면서 40분 정도 참아야 된다고 정확히는 1시간이죠? 그럼 내가 완성해야 돼 그때쯤에 미역국도 팔팔 끓어가고 제 생일날 뭐해줄 싶은데? 뭐해줘? 더 먹고 싶어 갖고 싶은 거 있어 내가 지금 여기 그래서 뭐해줄 건데 내 생일날 갈비 해달라며 갈비 오늘 먹잖아 내가 미역국에 미역국 엄마랑 아빠랑 먹으면 좋아할까? 미역국 좋아하지 먹어보시던데? 비빔밥 집에서 해먹을 때 항상 미역국 같이 먹었어 비빔밥? 응 졸리시나요? 응 네? 옆에서 깼어 그때마다 자기의 키보드 소리가 들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작년에 자기한테 내가 끓여준 미역국이었나? 작년이요? 작년에 내 생일 몰랐잖아 이거 흠 흠 작년에 내 생일인지도 모르고 한 3일 뒤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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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완성됐습니다 메뉴가 생각보다 맛있어 보니깐 거기다가 이 하얀 딸기를 올릴거니까 나도 처음 먹어볼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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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애우자 축하합니다. 안녕! 잘 먹겠습니다. 진짜 그냥 미역국이 아니라 소금국이야. 이거 다 덤덕이 지금 쌓여있는거야. 지금 밑에. 겉모습은! 겉모습은 별로예요? 중요하지 않지. 별로예요? 겉모습이? 지금 한 번 사골국에다가 한건데. 내가 알던 미역국이랑은 달라. 시원한 음식은 뭐. 깔끔한 그게 아니고 진한 맛이야. 그치 진한 맛이야. 우와! 장난 아니야? 맛있다. 미쳤어? 맛있다. 부드러운데? 내가 만든거야 이거. 우와! 녹아버리네. 진짜 맛있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 내가 생각한 맛 이상인데? 이것도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제일. 이거 생각보다. 닭도로. 이렇게 맛있으면. 나도 맛있게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거 먹고 싶어. 맛있어. 참기름이랑. 반만을 쩡닥탈 것 같아. 일부러 약하게 했어. 이게 쎄가지고. 마늘 마늘하면 너무 자기한테 마늘을 쎄. 왜 먹었는지? 안 먹었잖아. 먹어봐.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아니야. 먹어, 먹어. 왜? 먹어, 너 웃겼어. 몰래 기르다시는 거 봉두는 더 억히고 나한테 짓을래 은혜씨 그래도 오늘 생일이신데 어디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고시국이 어디를 나가 이 고시국이 어디를 가고 있는 게 낫지 새집입니까? 제 생일 날 하면 그래서 뭐 해주실 거예요? 부담집 뭐 해야지 가까워 생일이 반년 정도 떠올라 내년에 계란 계란 한판 나한테 선물해 줬는데 계란을 자기 올해 계란 주네 계란 자기 찌개는 걸 계란으로 해줘 안에서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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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